자 반갑습니다 오늘 모바일은 바로 포켓몬빵을 훔쳤다 요즘 뭐 전국적으로 포켓몬빵이 대란이다 보니까 이런 게임도 나오네요 참고로 저는 포켓몬빵 구하는 거 이미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요즘도 아침에 뭐 출근하다 보면은 마트 앞에 한 2, 30명씩 줄 서있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빵보다도 안에 띠부띠부실 때문에 모으신 것 같은데 이 게임으로 여러분들 대리만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살짝 걱정되는 게 예, 퀄리티예요 부금 들어봐 삑사리도 놔 중간에 스타더 자 이거 스테이지가 또 생각보다 많네 12스테이지까지 있어? 무료 코인 충전 충전 약간 현실 요소도 있나봐요 자 스테이지 1 가볼게요 어? 몬스터볼이다 두둥 어? 그 안에서 그 구하기 힘들다는 포켓몬 로켓단 빵이? 뭐 이렇게 쉽게 구한다고? 게임 지우 바로 구했고 아 근데 띠부실에 돈 주라가 뭐야 누 주라 약간 이거 라이선스 때문에 이름은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예, 돈 주라 어, 돈, 돈 줘 이걸로 마주갈 수는 없죠 다시 뽑기가 있네 아, 그래서 코인이 있나봐 다시 뽑기 한번 눌러볼게 염치 없긴 하지만 뮤 나오게 해주세요 다시 뽑기 아, 야, 돌았나? 죄송합니다 제가 첫 트에 뮤를 바른 거 예, 돌았습니다 예 그래도 야돈 정도면은 뭐 괜찮죠? 어, 이걸로 가자 첫 번째 스테이지 아주 간편하게 이거는 뭐야? 야, 파이리야 너 뭐 들고 있어? 탄다수 탄다수 생수 들고 있었어? 설마에 불 끄는 건가? 너로 이렇게 하나? 어, 야 안 돼! 파이리 죽어! 아, 꼬리에 감춰놨었구나 그래도 해맑기 울고 있네요 예, 죽지는 않았어 다행이다 자, 빵 까면 요번에 뭐가 나오나? 댕구리 나왔습니다 예 탄구리 정도면 뭐 괜찮죠? 예, 좋아요 뭐야, 이거 꼬부기인데 어, 표정이 굉장히 지금 뭔가 묘한데? 탈진한 상태의 꼬부기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 뭐야? 돌멩이 이거 뭐하는 건데? 어? 야, 등껍죽기 아니고 이거 좀 야, 이거 좀 잔인합니다 야, 꼬부기의 생명은 등껍질이에요 등껍질 깨버리면 호떼렸더니 배를 깔라당 뒤집었습니다 이건 좀 치약할 수가 있는데요 등껍질은 딱딱하지만 배는 몰캉할 수도 있어서 이건 좀 치명타인데? 핫! 아, 치명타를 견디지 못하고 아, 죽게 죽게 아, 드러워서 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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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한데 너가 힘들게 구했겠지만 어, 나도 간절해 내놔 성공이다, 겜지우 아, 골아파다 골아파다도 근데 괜찮지? 야, 이번엔 뭐야? 포켓몬바 1개 남은 얘 지금 사러간다 뭐야 터치네? 야, 야웅이 사러간다 야, 어제 1개 남았는데 야, 안됬던 안됬던 야, 야웅아 좀 더 빨리 와 썼어야지 어, Ländern 좀 기다려 줄게 5 4 3일? 내 거지럼? 이런 속도로는 포켓몬바 가질 수가 없어 이 정도 좀 달려줘야지 옛! 또... 야, 이번엔 뭘까? 제발, 어,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제발 아, 아, 아악 하하하하 별가사리가 나오네요 구덩이 같은 것만 나오지? 포켓몬빵 품절이거든요? 아니 이게 사실이니까 뜯어볼게 어? 안 뜯기는데? 일단 움직여준다 뜯었어 손님 그거 뜯지 마세요 내리모호 박사 자네는 실패했네 예? 뜯으면 안 된다고? 어떻게 하라는 거야? 바로 입구 뚫어볼까? 포켓몬빵 4개 들어와서 줄 서세요 야 빨리! 저기요 새치기 아이가 아니고 아우야 눈탱이 야 진짜 이거 답을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? 간판? 어? 뭐야? 이거 왜 핵두되지? 몬스터볼이? 아 나부에서 수풀에서 몬스터볼 나왔어요? 에라이 어그로 끌어라 오잉! 오잉! 아! 아 어그로가 아니고 그냥 다 싸그리게 한... 다 죽이네요 고맙다 피카츄야 어 이거 고맙다고 해야 할지 야 이렇게 힘들게 보이는데 별가살이라고? 운 더럽게 없는 진짜 야 이거 뮤나 뭐 피카츄나 뭐 이자 뭐 이런 거 나오긴 나오는 거야? 그니까에다 고데기에다가 중본만 나왔어요? 고유 현금 천 원 엄마 가방 손대는 거야 이거? 아 그래서 안 되지 일단은 다 뒤져보자 어? 폰 넣어줬다 폰? 바니마켓? 이거 당근마켓이네 카메라는 뭐야? 어? 엄마 가방을 찍어! 찍어! 그래 엄마 가방 어... 도둑질하는 건 나쁜 거니까 엄마 가방은 팔자 합법적으로 바로 팔리기 9,000원 오케이 보유 현금 만 원이다 폰으로 뭐 또 찍어? 바니마켓 뭐야? 빵봉다리 팔아요 빵 팔아요 두 시간 줄 서서 삼 어? 만 원이네 딱? 구매하기 내놓은도 80도야 자 엄마 가방 샤넬 가방 팔아서 포켓몬스터 빵 샀습니다 증가 교환 지겼다 오 이번엔 민용 나왔다 민용 야 그래도 그나마 있는 것 중에서 좀 괜찮은 거다 어 마음에 들고요 어 그날 난 등짝 스매싱 척추가 날아갔습니다 예 자 이번엔 뭐냐 부엌인데요 독국물은 왜 있냐 불안하게 전원 온오프 이걸 못 끓일 수 있나보네 이거 올려 그냥 독국물 넣나? 여기다 뭐 올리는 것 같은데 독국물 아니지 이런 거 안 돼야 우유 우유를 넣어 여기다 우유를 끓여? 계속 그냥 끓이고 있어? 밀가루 넣어 까르보나라 되나? 그럼 일단 뭐 밖으로 나가? 계란 알라 너 알라봐 어 알랐지 알 챙겼어 까르보나라 만드는 거네 이거 계란이랑 우유랑 밀가루면 까르보나라 아니야? 계란 넣었어 그럼 소스 좀 넣자 소스 아닌가? 갑자기 근데 이거 맞들어서 못 적겠다는 건데 지금? 다 됐고 아니 뭐야 가나 초콜릿이 있네 야 그러면 초코크림 되는 거야 지금? 초콜릿까지 넣었어 어 뭐야 아 포켓몬 빵 만드는 재료네요 어이가 없네 집에서 내가 포켓몬 빵을 만들어 먹는다 이거야? 아 파리스 얘가 이름 지금 뭐더라? 아 얘는 파라스지 참 파라스가 파리스로 나오네 아 얘도 별로 딱히 좋은 건 아닌데 암튼 이제는 뭐 구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포켓몬 빵을 만들어 먹는 지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어? 이거는 바로 그냥 주는데? 잡으러 왔어 겜주 아 로켓살 들고 쳤어요? 내 빵 훔쳐간 놈 내 손을 잡는다 바로 쫓아가 아이템 부러지는 사다리 어? 바나나도 있어 옆으로 가니까 사다리 사다리 타고 아 뭐야 왜 실패야 아이 사다리 타고 바나나 짤라 그랬는데 바나나부터 따볼까 그럼? 일단 사다리 챙기는 게 맞겠다 사다리 챙겨서 사다리를 여기 놔 그 다음에 바나나 가지고 가 죽었네요 내 생각에 제가 바나나를 가지고 오는 게 맞는 것 같거든? 그리고 이번에 딴 거 삽 삽 챙겨보자 그럼 삽으로 땅을 파 어? 구덩이 파 그 다음에 여기 숨어 땅 파는 거 확실히 아니고 아 공사 여기서 한번 타볼까? 어 이거 뭐 튀어나왔어 이게 아 여기서 사다리가 나와버리네 제대로 된 사다리가 아 저기 나무에서 삐죽 튀어나왔던 게 진짜 사다리였네요 흔들어 오케이 사다리 딱 구해주고 요걸로 바나나를 딱 바나나로 근데 뭘 하냐고요?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? 바나나? 다시 걸어? 줘? 아 이거 까먹는 거네 까먹으면 껍데기가 나오네 아 이제 대충 그림 나왔죠? 어 여기 깔아 그럼 이거 안 미끄러지려고 옆으로 간다 이거지? 보자 호잇 앗 그럴수가 이게 안 먹혀? 사다리는 일단 들면 안 되거든? 아 이거는 흙으로 바나나를 덮어 여기 흙이 있는지 바나나가 있는지 모르게 그 다음에 보면 미끄러지나? 예스 어 내꺼다? 피카츄 가자 피카츄 한번 나와라 뮤나 아 어 뭐야 이거 너무하잖아 확률이 여러분들 이거 안 되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이거 너무 구덱이에요 지금 3,000원 가자 아 이 게임에 내가 현질 할 줄 몰랐다는데 하하하하 웰름이? 아 이거 안 돼 꿀벌레? 어 꿀충이? 이거 안 돼 메타몽? 아 메타몽 좀 괜찮은데? 아니야 아 디그다 제발 아 셀럽 아 럭키 아 불가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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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나와 아 야 돌았나 하하하 아 두벅초 아 이거 안 돼요 아 프린 아 돈 없을 텐데? 아 다 cups어 안되겠어 예 코인도 충전 everything 탐호 Flex 퓨 뮤 퓨 플로스 아니 현질 5000원 씩은 아닌데 coup 북 한 번만 더 돌리면 되는거였는데